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항만공사가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로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열린 4대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세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항만공사 4곳의 올해 부채 규모가 총 3조 1,400억 원에 달하며 금융이자만 657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인천항만공사로 2005년 38억 원에서 올해 8월 현재 6,326억 원으로 167배 폭증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채 규모가 1조 7,703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채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성과급 지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성과급 6억 8,200만 원을 과다 지급하고 지출 내역을 행사비로 편성해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급 대상자가 아닌 신규 채용 인력에게까지 성과급을 주고 이미 성과급을 받은 직원에게 재지급하는 등 2년간 2억 1,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